오늘도 콘슐러 문이 모르겠어요? 그 수염 간 사람 아닌가요, 형? 초반에 왔던, 짬뽕 먹었던 그렇죠, 여기 남방이 저 코 수염 달린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 같아 요리하는 사람인가? 왜 이렇게 진지하게 뭐지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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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원시 풍산 다면 시 풍산 다면 중의 이맛, 전청 주예 창년란 엔타이 풍산 다면 찬인 요신 공수 중국 시나리엠 씨씨씨씨씨 그분은 뭐 짬뽕 먹었지? 왜 짬뽕 먹었나? 아니야, 매운 거 먹었지 그때는 짬뽕이 없어, 초반 아, 초반이구나 diyor 그냥 recruit 여기에 있는Erangelningen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정말speed 두 개를 줬어요. 두 개도 야호하지. 다시 와서 먹어보고 싶은 맛으로 두 개를 주셨고. 다행이다. 네, 다행이에요.